찾으셨어요? 네. 안지사님께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. 이거 안지사님께서 보관하고 계시다가 며칠 있다 형한테 전해주세요. 왜 직접 주지 않고요? 한동안 못 들어올 것 같아서요. 부탁드려요. 또 여행 가는 거예요? 네. 이번엔 좀 길게 다녀올 생각이에요. 네. 그럴게요. 전 이만 볼 일이 있어서 먼저 가볼게요. 참, 안지사님. 항상 감사했어요. 다 차윤이가 시킨 짓이야. 세준이가 이 형이 남편이라면 시비 붙은 날. 지 새끼 휘말리지 않게 하려고 이 형이 남편 처리하라고 시킨 게 네 새 엄마라고. 분명히 차윤이가 시킨 짓이라고 했어. 세준이가 직접 한 일은 아닌 것 같은데. 네. 네.